1월 20일 수요일 큐티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가로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데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거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세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죠 그리고 그 일의 클라이맥스는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는 사명을 완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런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것입니다 오시드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왜 요한의 마음에 이런 의심이 생겼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요한이 공개적으로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세상에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이 옥문을 열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헤롯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정당한 기대죠 메시아가 오시면 불이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세상에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헤롯 같은 불이한 왕은 왕 노릇을 그대로 하고 있고 자기 같은 의로운 선지자는 감옥에 있어야 되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예전에는 그렇다 지더라도 지금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에 대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벵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 너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메시아는 메시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경이 보고 있고 안진벵이가 걷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요한에게는 참으로 섭섭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든지 안진벵이를 걷게 하시든지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지 요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옥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언제 신앙에 실족하게 됩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잘 안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되어버립니다 매상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떨어지면 신앙도 함께 떨어집니다 내가 병에서 나오면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이고 낫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보면요 결코 그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내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실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파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스테반처럼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잠시 흔들리긴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도 큰 자여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셨을까요? 모세나 엘리아나 엘리사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선지자들입니다 모두 엄청난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을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셨는가? 그 평가의 기준이 메시아와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메시아와 관련해서 볼 때는 다른 선지자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예언을 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주님의 길을 직접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구약인벌보다 큰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메시아를 보았고 그 메시아에게 세례까지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듣는 거로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그분의 사역을 예비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을 큰 자라고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것 열두 제자정에 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뜻은 또 무엇인가 이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요한이 보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극히 작은 자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구원의 지식에 있어서는 완전한 시대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시대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특권은요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은요 어떤 구약의 인물보다 큰 축복받은 겁니다 때로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많이 부러워해요 날마다 저렇게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구약시대에 나타난 기적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다 합한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영적 축복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구름기든 불기든 불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중심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섭리로 나의 삶을 해석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